아니 아니 뒤에 누가 있는데?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요? 아니 뒤에 누구 누구 뒤에 뒤에 다약업 뒤에 다약업 어, 도망가야돼 아니 아니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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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 아니 아직 싸우면 안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모래를 모았는데 지금 쓰질 않았거든 지금 싸우는 거는 약간 좀 자사등이야 지금 싸우면 안돼 왜냐면 내가 지금 한 시간 30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애들이 약탈 30을 들고 나를 죽인다면 난 죽겠지 근데 애들은 약탈 30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어 왜냐면 이곳에서 파밍을 거의 내가 주로 했거든 근데 핑Dad이는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나랑 픽민이 위조였거든 자 대부분의 파밍을 제가 한 걸로 보아 잠깐만 너구리가 나한테 따라온다! 잠깐만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잠깐만 너구리한테 죽으면 끝이다 조심해 아니 너구리아 너구리아 제발 그러지 말자 자 여러분들 추천 구독하기 한 번씩 감사합니다 하아 이번 판 아주 좋습니다 농사 안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유지할 수 있다니 근데 여러분들 사실상 수박농사가 장난 아니에요 충명님 저번에 농사했을 때 시간 얼마나 벌었죠 수박농사로 저 두세시간 있었습니다 그쵸 지금 농사가 돈을 훨씬 잘 벌어요 무조건 근데 저는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약탈 30 들어가자 저 지금 죽습니다!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너구리아 왜 아니 아거님한테가 왜 나한테 와 널 죽이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말해봐 야 너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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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죽이면 아거님이 지옥 끝까지 쫓아갈거래 괜찮아? 쫓아오래요 너 죽이고 지옥 간대 그냥 어어어 죽어 잘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 죽지 않습니다 저 화살 속에 덮겼습니다 야구리아 너불아 여기 무적 시간인데 여기는 쫀쫀 짠짠 짠 짠 짠 pics 우리 surge 왜 뒤왔습니다 우리 짠짠 짠 짠짠 짠 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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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불아 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최소한 1000 challenges 이제 끝난다 2분의 카를로 말씀할거라고 답이 가면 감히 약탈 30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어? 감히 약탈 30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중련이 먼저 잡아야죠 아버님 어 중련이 내, 내 내 애완견이야 승관 아버님이 당연히 지르면서 칼로 때리는 줄 알았어? 아니, 아니 나는 팀이라며 아니 나랑 팀이라며 너 근데 왜 내 애완견을 잡으려고 하느냐 아니 잡으려고 안했어 야 여기 애완견 옷 좀 입고 다녀 애완견이라뇨 저는 후렁입니다 죽여마리야 충량이 이 자식이 날 거부했어 죽여마리야 널 죽여버리겠다 감히 어? 야 난 그런거 따위 먹는다 그래 잘했어 야 훈련 잘 시켰고 가자 만득이 연구소를 털러 갑시다 좋은생각이야 DJ야 가자 만득이 연구소로 말할거 같으면 이쪽이구만 최강 저 녀석이 어디로 들어갑니다 신속 포션 빨고 힘 포션부터 뽑자 왜 포션 지금 먹는거지 어? 언제 어디서 애들이 나를 습격할지 모르니까 너 소리 들었대 감히 죽녕 이 녀석 감히 이 녀 신속 포션 하아 어딘데? 어디갔지 뭐지 없어졌는데 이떡 이 최강 이떡 멤드가 ware 멤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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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뭐 어해嘅 멈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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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어 넌 움직여 움직이면서 떼는다 약 다 삼십이다 아야야 몇시간 있어 몇시간 있어 한시간이요 뭐 장난해? 나 죽이고..죽인다 아이 진짜.. 줄 수 있는 시간이야? 안 시간이라고? 네? 줄 수 있는 시간이야? 안 시간이야? 아이.. 아이.. 죽여! 더 아니.. 더 아니.. 더 아니.. 아! 저거 껌비 아파! 죽여! 피지하고 죽여! 아니요? 약탈사..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아이씨.. 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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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 약탈원이야.. 약탈 없어.. 쟤 왜.. 쟤 왜 약탈 없어? 쟤 왜.. 쟤 왜 약탈 없어? 쟤 왜 약탈 없어? 쟤 왜 약탈 없어? 아.. 엄청 웃기네 자.. 네 운영자님 지금 화살이 45개 괜찮고 자 보자.. 지금 제가 필요한게 엔더 진주 주세요 엔더 진주 2개에 3분입니다 아.. 아.. 인타임 인출 구분 몇개인지 아시죠? 네? 뭐하시죠? 네 좋습니다 자.. 자 모래먹으러 가자.. 자.. 핑맨이가 좀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화살 한 대 맞추고 때려야되요 이 다이아몬드 검으로 핑맨이부터 끊어놔야겠어 아니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? 자 우선 여유롭게 좀 갑시다 자 일단 파밍부터 하자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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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남았죠? 십.. 16분쯤 자.. 저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제가 꾸준히 파밍을 해야지 핑맨이도 파밍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파밍을 해줘야되요 아! 랄랄랄라 랄랄라 유리병 버려야지 짜자 모래하나 20분의 3? 와 쟤 진짜 많나보네 짠 잔 짠 짠 짠 아 핑맨이 진짜 뭐있을까 여러분들 핑맨이 진짜 많을 것 같지 않아요? 지금? 시간 몇시간 있으려나? 저 너부리가 내 뒤에 쫓아오고있구만 씁 누가 뭐래 덜지 말고 행멍청이 아아 이거 파밍아 바로 옆으로 돌아가자 쪽팔리니까 자 한 번만 누르죠 자 우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지난번에 탈락했을 때 진짜 끔찍했는데 여기 있는 모래 떨어진 거 내가 다 설치한 것 같아 핑맨이 과연 모래 몇일 나나 약탈 30일 가능성이 좀 많이 높겠죠 호박농사 저쪽 위에 강가 쪽이구나 수박농사 하던 데가 강가 쪽이었어요 여러분들 강가 쪽이 하나 있네 벌써 4개 모았으니까 흰 포션 2개랑 신소 포션 2개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개 엔더 진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래 파밍하러 가죠 자 여기 돌았다는 건 또 돌았다는 건데 3분 3분마다 생성되는 건가 봤을 때 3분인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로 파밍이 빠르면 핑맨이도 31 확률이 좀 높다 꽤 빨리 되네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애들 지금 모래 얻고 못 얻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애들이 내 뒤쪽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모래가 언제 생성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도는 순서대로 모래가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이걸 모르면 네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딱 한 바퀴 돌 때쯤에 모래가 리스폰돼요 이게 한 바퀴 돌 때쯤 자 또 가자 안녕 깜찍이 음 어쩐지 너 모래 안 나오지 큰 코 다칠걸 모래 안 나오지 아니 모래 많은데 그래 그래 거의 거 다 안 나올걸 자 평화지역이 끝나면 집에 잠깐 들렀다 가죠 아니다 지금 들렀다 가자 언제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안 사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자자자자 갑시다 이제 곧 있으면 전투지요 전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머싸님 네 그 제가 약탈 30으로 맞았는데 엔더 진주를 자살했어요 네 그럼 그럼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플레이어가 때린거니깐 2시간 30분에 깎여요 아 진짜요 그렇게 판정이 되버려요 네 맞고나서 좀 나중에 죽어야되요 할거면 와아 조심해야되네 자아 신속을 좀 많이 달고 다니자 그래요 똑같이 가지고 다니자 자아 자아 파밍 계속합시다 오케이 레이타님은 절로 가고 짜자아 여기 뭐가있다 여기가 아 아 아 아 아 아 고기 먹어요? 그냥 뭔가 아이팬 샀었잖아 아아 근데도 죽을걸? 자본님 이상되면 낚시해야지 위에 누가 있는데? 누구지? 게리 뭐에요? 조용히 해 누구지? 나도 놀아줘 아버님의 팀이잖아요 뭔 소리야 버려진 지가 언젠데 아까 아까 칼빵 맞았는데 누구한테 제가 누구였더라 야 야 만드기 만드기 리타 잘 들어 네 지금부터 중력이를 죽여야 돼 왜? 그래요 동력이가 너네 너네 풍속까지 준비하고 있어 만드기아 아 매일이 만드기아 우리 만드기 탈락 아니네 근데 만드가 이렇게 두 시간짜리를 줘야지 리타님 봐줬습니다 그냥 리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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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된다고? 리타님 아이템을 줘야돼 안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? 아 잠시만요 게리야 안녕 안녕하세요 나야 나 진짜 아니라고요 야 내가 안 죽였어 니가 죽었어 야 게리 어디서 죽었냐 게리 41분 어디갔어 여기서 날리면 한 이쯤에 날라갈 수 있을텐데 네 게리야 게리 탈락한 거 말해보라고 하자 템 달라고 하자 벗어 죽었어 템 줘야돼 야 템 줘야지 아 템이요 어 아 네 받을건 받으시네요 어 엔더진조 어디다 던졌냐 네? 엔더진조 던졌잖아 너 네 어디다 던졌어 여기서? 너가 여기서 던졌거든? 네 어디서 던졌어 엔더진조 어... 몰라요? 템 뭐 있어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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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으로 던졌어요 저 앞으로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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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디 어딨어 너 여... 이쯤 여기 어디로 여기 엔더진조 여기로 날라갔는데 어디로 갔는데 너 어딨는데 너 어딨는데 너 어딨는데 나 있는데 봐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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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 어... 여기 여기 거기 안에 들어갔다고?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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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날렸는데 여기 안쪽으로 리타님 번거 아니에요? 아니야 설마... 리타님 먹었나? 어? 너 방금 먹었다 떴는데 뭐? 아 위에서 나는 거구나 던지고는 한 칸 위라고요? 리타님 먹었을 수도 있네 아 위층에 있다고요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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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네 찾았다 아... 맛있구만... 응... 몇 분 있어 지금? 아군님... 아군님... 내가 있는 건 20분 있고 이거 먹어 있는 건 20분 있다니 아니야 가져 그냥... 아니 이건 먹어 열심히 농사하고 있어 이거 독차지? 오케이 네 나중에 오면 맛있는 거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네 팔 때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게리야 너 다른 거 아이템 없어? 아... 많죠 일로 와봐 어딨어 모래하고 이런 거 좀 줘봐 아... 그런 건 없는데 그럼 화살 이런 건 있고 그 좋아 줘 치장 너 탈락했잖아 내놔 쓸모없는 거 빼고 줘 아 그거 쓸모없는 거 같네요 알려주세요 아니야 그거 쓸모있는 거야 잘했어 그리고... 그리고... 이거 이거 짭짤해요 시간 없으면 하세요 어허... 알았어 자 만드기 만드기가 쫄쫄으로 도망갔거든요 자 만드기가 시간을 두 시간이나 뺏었는데도 살아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최대로 뺏을 수 있는 시간은 두 시간인 거 같아요 두 시간 자 모래 또 구워놉시다 구해놉시다 역시 시청자분들 최고십니다 아 어떻게 그걸 보셨대요 자 모래 있어라 제발 오케이 있다 한번 됐으 자 핑맨이가 분명히 얘도 두 시간짜리라 저 목숨은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3시간 40분짜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죽어도 시간이 됩니다 내가 봤을 땐 핑맨이도 죽여도 안 나올 거 같애 핑맨이... 핑맨이다 이거 핑맨 너블일 수도 있어 애들이 성장 이전에 빨리 목숨을 끊어놔야 될 거 같은데 왜냐면 애들이 템이 동일해지면 위험하거든요 여보세요 악어님 몇 시간이에요? 이다른 이다른자 세롬의 목숨을 세롬의 목숨을 와 중력이 봐라 와 중력이 뒷덩을 쳤어? 와 이거 보소 뒷덩을 쳤어 악어님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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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 3시간 10분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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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 어디야 걔 20분 20분이야 뭐가? 쟤 좀 죽이고 오게 잠깐만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니야 아니야 쟤 지금 흰 포션 빨고 있어가지고 내가 진 거거든 방금 중력이가 저기에서 이동할 확률이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아니야 너 내가 어디서 죽은 지 알아? 중력이 어차피 중력이 찾는 거 아닌가? 빅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에이 탈락했어 탈락했다고? 네 쟤 왜 내 고기 안 먹었어? 고기 왜 안 먹었어 아 1시간 15분이구나 뭐야 쟤 1시간 가지고 있었네 근데 아버님 왜 죽인거야 뭐가 뭐가 수고해 아까 어디서 죽었냐? 오케이 네 아니 나한테 와 지금 호박 장난 아니야 수박 장난 아니야 지금 어 야 내가 지금 핑맨에 한 번 결전 한 번 해보고 갈게 내가 지면 가고 우선 그러면 내가 고기를 준비해 놓겠어 어디있냐? 없네 그럼 저쪽 모래 있는 쪽이다 1분 30초 아 흰 포션을 먹어놨어야 되는데 흰 포션이 없어가지고 줬네 화살을 그냥 한방 더 땡길걸 아 코마키야 근데 수박농사로 그렇게 돈이 잘 벌려? 엄청 잘 벌려요 수고가 장난 아니에요 미쳤네 야 난 수박농사로 돈 벌고 있는데 만데게를 죽이고 있어 그게 더 잘 벌려요 됐어요 조간보 abra 안녕 박장 iggercase IR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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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